병원에 한 3주 있다가 미쳤어요 지금 아 더러워 못 살겄다 안 아프냐 이렇게 요도방정을 떨었어 발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가지고 지금 잔소리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저러고 있고 손을 잘하려고요 짓지 마세요 짓지 마시라 와 선생님 천재 아니에요? 여기 선생님들이 진짜 من hired 잘 꼽으시더라고 어디에 술 한잔을 했어? 하고싶다 진짜 쏘쟈쟈 거의 그냥 수직엘베야 콧대 좀 올리셔야겠어요 어 안낼가네 의사사람한테 이정도로 높여주세요 안떨어질 때까지는 야식 드시더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저 발 저.. 와 진짜 발 그래도 되냐 너 정신 챙기세요 좀 아나 저거 어떡하니 아 열하시나 너가 이어폰 끼워주고 노래 틀어줬잖아 노래에 젖어들려고 아 좋다 근데 중간에 하고 있고 한사람이 골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는데 옆에서도 고니깐 소름이 들어 빙봉 자기 코 골고 금세 또 깨가지고 하이 바이 아니야 그러는데 또 코앗을 흔들어 너무 웃기지 않아? 너무 열심히 코 골다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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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1초도 안되서 또 걸어 30킬로 되면 집에 가는거 아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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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로 한사람이 골 때를 받을만 했어 참을만 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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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뻐진거 같지 않아? 좀 만나준거 같구 레전드다 inner we look 아이 파이레이져 여기산 여기서 봐봐 나 눈이 아냐 니 눈이 좀 삔거지 삐 안경이 없 wal 이건 니 약간 프리멍텅 하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니가 이뻐 보이나?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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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손이 너무 리얼한데? 물 똑같이 가자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나 아 더러워 아니 너는 왜 가만히 있어봐 이빨 준다니까 내가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아니 뽀뽀해 줄라구 뽀뽀 이제 불신이 가득하지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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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는 이 남친한테 아니 없어요 그냥 너무 수줍어해 수줍어 달리는 멘포라고 야 저 중독이라가지고 저도 근데 요 나이 때 엄청 소심했어요 네 저희가 원래 옛날에 캠핑카 여행 했거든요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어르신분들 재능 기드로 집수리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됐다가 이제 캠핑하다가 귀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 관련 컨텐츠로 이제 전환하고 있어요 집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할 줄 알았더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제 공부는 조금 어려운데 잘 공부를 못해 말을 해 말을 하진 않고 오오 오오 넌 똥머리가 제일 예뻐 땅뚱 뭐하는거야 안녕 안녕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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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련이 뭐 이렇게 길어 미련은 똑똑 아니 너 발을 참지도 가만히 안 했냐고 왜왜 나 뭐했는데 와 너 대박이다 진짜 아 짜증나 나 사람을 때리고 볼래? 어 보여줘 나 몰라 보여줘 나 몰라 나 어때 그거를 남들이나 아 난 귀엽게 태어난 것 같아 흐흐흑 오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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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까? 내가 잘못하는거? 아 너 죽었잖아 다음 손에 나와야지 뭐하는거야 아 이렇게 내 손가락을 얘는 접고 이거 두 개만 내밀어 그래서 여기 접어 안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안됐잖아 된거야! 된거야! 와! 나 여기서 사실 몰라 네번째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됐지! 이거 아니야! 이건 어떡해? 사람을 막 뜯어버리던데?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깨우니까 내려가서 저러고 있다 또 다 먹으러 간다 숟가락으로 먹으러 간다 숟가락으로 먹으러 간다 숟가락으로 먹으러 간다 숟가락으로 먹으러 간다 그거 우리 건데? 너 물거라도 거 내기로 하지 빨로 가려고 아 그럴 거면 왜 다 넣고 가지 아 안되지 우리 집 건데 냉장고에 거 다 꺼냈습니다 다 드세요 빨리 다 드셔야잖아 아니잖아 전화잖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했나요? 영상 보러 와줘서 기분이 좋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